시청자 남자 비율 99%를 향해 수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다 다 나와 들어가서 벽 부착식 턱걸이라고 치면 이 턱걸이 철봉 바로 나온다 스펙은 다 같은 거니 그 중에 가장 싼 거 구매하면 된다 일단 내려와봐 장난치지 말고 뭘 밟으면 안 된다 아니 얼굴 밟지 말라고 했다고 목을 밟나 물건 왔으면 설치하자 제일 중요한 게 한마드리리다 돌려서 한마 기능으로 바꾸고 망치모양 모터는 2단으로 올린다 토크는 좀 강하게 올려준다 이 턱걸이 봉은 세트 앙카 12mm짜리 박아야 해서 타공도 그만큼 넓게 해야 한다 근데 12mm는 이런 한마 드릴로는 힘들고 두 손으로 잡고 타공할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드릴이 있어야 한다 이게 세트 앙카인데 콘크리트에 무거운 물건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거다 아까 드릴로 타공을 냈다고 치고 그 구멍에 세트 앙카를 넣는다 이건 앙카 펀치다 세트 앙카가 벽에 들어간 상태라고 치고 앙카 펀치를 꼽은 다음에 칸칸 망치로 치면 세트 앙카 끝이 벌어지면서 시멘트에 강력하게 고정된다 이렇게 세트 앙카 끝이 벌어지면서 시멘트에 강력하게 고정이 된다 고정됐으면 거기에 턱걸이 봉을 꽂고 볼트를 강력하게 조이면 끝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수평 잘 맞춰야 한다 수평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물방울이 중간에 오지 않는데 중간에 오도록 신경 써서 설치한다 물방울이 중앙에 와있고 수평이 잘 맞춰져 있는 게 보인다 tip은 진출 수평이 잘 못하고 보입니다 공장 안전하고 병원은 아니쥬? 멍청이 잘 못할 수 있나? 공장 안전하고 바다 중간에 오도록 신경 써서 공장 안전하고 방금으로 사이하면 나 공장 안전하고 목리로 가진 것 같다 공장 안전하고 곁들여서 자, 여기서 뛰어. 뭐해도 개한테? 어허. 아허. 아허. 아. 아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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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자. 하하. 아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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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흥. elektronikה slide. 하. 아쉽게도 와네